MZ는 20, 30대를 말하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10대는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더 심해지는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살 차이를 세대라고 했다면 지금은 6살만 차이 나도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세대 차가 10살이 아니라 이제는 더 줄어들어서 6살 차이 우리가 원래 한 세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세대와 지금 말하고 있는 세대는 숫자 도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에 우리가 주간 예배로 좀 드리고 있는데 아까 찬양을 참 은혜로운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한번 가사 좀 띄워줘 봐요 나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가지고 세월을 돌리겠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온 땅 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없어서 모든 나라 족석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 기도의 제목입니다 뒤에도 성회로 모여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사실 이 찬양이 정말 울며 금식하며 이 세대를 바꿔내겠다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같이 앞으로 찬양단이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주 시급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요즘 시대가 제일 큰 문제가 세대 갈등도 있지만 자녀를 안 낳는 세대가 되고 결혼을 안 하려는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영명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영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내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고 힘든 시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읽어드릴 건데 이 성경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귀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 2000년 전인데요 예수님의 당시에 그 세대를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아 금방 보여드렸잖아요 45절에 예수님은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세대가 참 답이 안 나오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노답인 악한 세대다 근데 그 악한 세대가 시대가 있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도 그렇게 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대 차이입니다 세대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세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대가 영적으로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악한 영이 더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저 목사님이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 세대를 이해해야지 다음 세대를 품에 안으려면 이 세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마음에 용납하고 이 세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야지 무슨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하고 이 세대가 귀신이 일곱 귀신이 들어갔다고 저러면서 무슨 다음 세대를 해? 라고 아마 엄청 비난을 했을 겁니다 댓글이 그냥 엄청 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한 현실적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체를 진리를 가지신 주님 속일 수 없는 주님이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라는 말은 악한 영이 더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고 싶어도 쉽지 않은 세대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예수님 당시도 악한 세대가 사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소를 따르기보다는 그리소를 배척하고 예수님의 왕대심을 영접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한 세대가 바로 그때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재판하면서 빌라도가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죄값을 나와 우리 후솔에게 돌려라 그렇게 덩덩그리며 외쳤어요 그 세대가요 그리소를 배척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후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엄청난 유대인 학살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핏값을 엄청나게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세대는 어떤가? 아마도 아프리카 친구들은 MG의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 나라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 친구들이요 내가 이렇게 좀 잘하는 칭찬들을 했더니 목사님 오늘 또 뭐 하나 물건을 안 가져와서 엄청 혼냈다는 거예요 매일 혼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져지고 다져지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MG에서는 이렇게 하면 벌써 안 먹혔을 텐데 아프리카로 먹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비단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잘못됐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잘하고 싶어도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영적생활하기 어렵고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부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런 습성 아까 영상은 보셨지만 책임감이 없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게 굉장히 강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미래가 뭔가 안 보인다 싶으면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나가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가운데 1980년대부터 2000년도는 부흥의 세대였다면 지금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세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를 낳지 않는 세대지요 거기에 동성애의 심각성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동성애가 너무 심각해지는데 어떻게까지 갔냐면 아들과 엄마가 결혼을 했어요 아들과 엄마가 결혼해서 엄마가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을 위한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아이를 뵐 수 있는 게 너무 나는 감사하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성애는 시작이고요 그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동성애를 교회 가운데 허락해서 미국의 교회가 지금 감리교회가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로 갈라졌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걸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동성애의 심각성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이걸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차별금지법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서명서를 얼마나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동성애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월급 주며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동성애를 어떻게 성관계하는지를 그거를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수업시간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또한 인권조례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나이 드신 선생님이 뭔가 수업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집단 구타를 한 겁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해도 선생님이 뭐 하나 무슨 말을 못한대요 학생한테 뭐가 너희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했다간요 아주 여러분 학생의 인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사들이 자살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만들었냐 우리 어른들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아이들이 어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시대가 아니고 뭐 개꼰대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컨셉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0, 30대 이 MG세대들이 또 알파세대는 더 그렇겠지만요 힘든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MG세대가 이 성향이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있어도 이 성향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주의 종들 제가 부사역자 면접을 보고 하는데 MG세대들은요 이게 기본이에요 교회 내가 여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 응답받고 왔다 해도 3개월 있다 본인이 뭔가 자기 뜻에 아니면 그냥 나가버려요 앞도 뒤도 보지 않아요 이게 MG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지원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혹시라도 전화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로 이야기했을 때는 본인을 써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에 한마디 딱 담기더라고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썼는데 혹시 전화 안 오면 그렇게 알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답을 달아주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지원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 면접을 봅시다 그래서 한 열흘 후에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어제인가 엊그저게 문자 왔어요 다른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가 됐어요 면접도 안 보고 끝난 거죠 이런 시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MG 시대는요 폐역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음란에 관한 부분은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너무 심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람이고 그 기질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는 세대입니다 제가 사실 1년 정도 글로벌 중학교 사역 채풀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원숭이가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뭐 안 따르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좀 위로받은 거는 김요한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다른 데는 더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답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속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 하면 누구라도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뎠는데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아시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고 얼마나 많이 오든 뭐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만 아세요 그래서 다른 과목을 막 이렇게 해주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도 예배 아니 교회에서도 열심히 들었는데 뭐대로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스쿨이고 교회 다니는 걸 전제로 왔지만 그들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단 5%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지혜를 썼어요 그래서 독서반을 가면 독후감을 내야 된다 운동반을 가면 건강 운동하는데 운동장을 열 바퀴씩 돌아야 된다 뭐 이런 그거를 하는가 갑자기 한 80명 100명으로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지혜였습니다 자 아무쪼록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배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 참여할까 해서 특성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나와서 천국은 마치 특성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론 예배 분위기가 좀 부족함이 있지만 지금 1년 지난 지금은요 설교 집중력이 한 두 배 이상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말씀도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래도 신앙은 없어도 그런 모습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전에 이제 우리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얘기를 하는데 태훈이가 이제 조퇴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조퇴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그 이제 병원 가서 뭐 때우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게요 그냥 그 신앙인들 기독교 동아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연극을 준비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연극을 같이 하기로 해서 뭔가 조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신앙인들이 연극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만드냐면 태훈아 너는 목사님이 하면 좋겠어 그렇게 한다고 했대요 나중에 그 대본이 뭐냐면 싸이비 교주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만들어서 목사가 결국 안 좋게 하는 거를 메시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그걸 짠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는 다니지만 속의 마음에는 복음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세속과 음부의 권세에 이미 장악당해서 사탄의 하수인처럼 그냥 애들이 웃으면 좋은 거야 애들이 즐거우면 좋아요 사탄이 경배받고 좋아도 애들이 웃으면 그게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학생들의 교회 다니는 학생들의 마음을 그가 농납할 수 없고 본인이 그렇게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비전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를 그런 거 시켜서 자기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어서 자기는 조퇴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알겠다 내가 그렇게 합계해가지고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훈아 너 꿈이 뭐냐 얘기했을 때 본인은 선교사의 꿈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목회자는 아니고 했더니 그런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무조건 하나님 일하면 선교사 하는 거 이런 거는 아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도 뭐 하여튼 젊은 대학생들 젊은 학생들의 다음 세대들의 퍼센티지인 것 같은데 이 4%도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땅이 선교해야 될 시대다라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젊은이였는지 우리 일반 회중들이었는지 그건 정확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와 이거 대한민국이 선교지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음 세대는 때로는 대화도 통하지고 엄마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교지다 뭐라고요? 다음 세대는 선교지라고 말해요 선교지는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언어가 안 통한다고 여겨질 수 있을 만큼 선교지라는 말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선교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교지를 하나씩 하나씩 언어를 배워가고 소통하면서 하듯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힘든 시대고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본인도 힘들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과 가치관을 그들에게 말하는 건 더 힘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글로벌 중학교에서 설교하다가 창조에 관한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더니 전혀 아멘이 전혀 아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반항심을 가지고 창조가 안 맞다는 거죠 진화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치기에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이것은 어쩌면 이들에게는 너무 힘든 요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세대지만 우리가의 숙제는 뭐냐 이 상태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용납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어떤 세대냐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그들을 더 힘들 수밖에 없게 하는 세대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그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이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하는 세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걸 받아들인다면 만일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를 일곱 귀신이 들어간 것과 같은 역사를 행하는 세대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이 그 악한 일곱 귀신의 역사를 허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해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시면서 주님은 이 세대를 바꿔내야 된다 성경적으로 바꿔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대지만 답도 안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는 자들을 바꿔낼 수 있는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에 여러분과도 좀 나눴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반주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고 세컨 건반을 지원한 시루음악과 교회의 시루음악과를 나온 자매가 26산데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 거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봉사를 하고 금요집회 오면 나름대로 반주도 하고 하면 3시간가량 이상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지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전에까지는 파중과 2시간 거리를 가서 봉사해지고 왔대요 그런데 여기는 1시간 거리여서 그나마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네 요즘 시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도요 MGMG하지만 그래도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랄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용사가 숨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대들이 악한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루스 위회라든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다음 세대들인데요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다음 세 자기가 봐도 노답인 이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려고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걸 봤어요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다른가 그렇습니다 바랄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용사 같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곳곳에 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바라는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과림교의 이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풍석을 같이 가진 MGM 스타일이 아니라 성경의 스타일을 가지고 이 MGM의 다음 세대를 다시 부흥의 세대로 바꿔내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우리 과림교의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악한 세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은혜받기 어려운 세대가 다시 복음 앞에 반응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뤄가는 은혜의 세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 이것이 제가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 꿈꾸는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눴는데 이 예습에서 37장의 내용은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한 때가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르기의 때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르기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바벨론의 포르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포르기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에 예배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하고 이건 기본이고요 저들의 마음 속에 우리는 평생 포르로 살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조차 다 무너져서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냐 한번 따라 합시다 마른 뼈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르로로 있는 것을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덤에서 있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다 죽은 뼈만 남은 마른 뼈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도 다 무너지고 이젠 신앙의 모습과 희망은 흔적조차 찾기 힘든 그때 마치 이스라엘 신앙은 이미 죽고 또 죽어서 마른 뼈만 남은 모습 그리고 그 마른 뼈가 흩어진 모습과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그런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덤과 같은 시대가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져주신 질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숨어있던 질문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뼈가 능히 살 줄로 믿느냐 오늘 우리 시대의 질문입니다 이 MZ세대 답이 없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서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더 위급한 전쟁 이후보다 더 힘든 시대가 되어졌다 말하는 정말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희망이 있다고 믿느냐 대한민국 땅에 희망이 있다고 믿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후에 100년 후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면 MZ세대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는 마른 뼈가 능히 살 줄로 믿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이 알파 세대예요 때로는 저랑도 대화가 안 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죠 내 자식이니까 아까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번에도 미국이 이란을 87군데를 포격을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핵이 터질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핵을 쓰면 북한, 중국, 러시아 다 일어날 거예요 이제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다 뭉칠 겁니다 그러면 유럽이 다 뭉치, 기독교 국가 뭉치겠죠 이제 아내가 걱정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이 아이들은 미래가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모로서 이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지금 다음 세대를 부정하거나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도 스스로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에요 본인도 본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성향과 습성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것만 힘든 게 아니고 이 사회 환경도 힘들고요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어려운 부분이 되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 힘든 그때 마른 뼈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이 무덤에서 우리는 나올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 것으로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마 저였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뻔히 무슨 대답이 나올지 아시면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이 물어본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물어보니까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요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 뼈에 대해서 이르라, 대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주님이 4절에 그러죠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이미 죽은 거예요,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죽어버린 인격이 없는, 하나님의 인격이 없는 그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들어서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뼈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원하고 또 대원하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나중에 생기는 안 덮였는데 주님이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죠 5절에 보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기를 다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났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분 이 세대의 희망과 부응은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응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마른 뼈 끝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은 대원하라고 하셨고 그로 인해서 대원할 때 그 뼈에게 주의 음성을 그 뼈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하시니까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너울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원하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멸절되었다 이제는 끝이다 희망이 없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더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른 뼈를 살리실 뜻을 정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겔은 도구로 사용해서 대원하라 대원하라 해서 대원했더니 살아났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씀을 대원했고 말씀을 전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물론 도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살리겠다는 의지 이유를 가지시고 대원하게 하지 않는다면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흥끌을 주실 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부흥의 세대 찬양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덤문을 차고 나오게 하시고 마른 뼈를 살리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대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살게 하시고 다시 부흥께 하실 때 우리 눈에는 안 되고 멸절된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살게 하시고 주님이 부흥께 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주님이 살리셨죠 주님은 말씀으로 마른 뼈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흥의 말씀이 부어질 때 마른 뼈 같은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 악한 세대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주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 다시 주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은혜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이 중요한 비결과 주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게 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함께하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미 죽은 나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갔더니 복숭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비로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고 가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이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은혜의 세대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만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만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 MG 안에 혹시 20, 30대까지 들어가는 분이 있다면 같이 외쳐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만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더 크게 한번 외쳐봐요 주여 기찬이는 안 하냐 이기찬 더, 더, 더 거기 20대 30대인가 20대 우리 외치기 연주팀도 같이 해요 MG 세대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은혜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 세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요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용사 같은 다음 세대들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여러분 이 세대를 바꾸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악한 세대는 참 어렵습니다 우린 이런 악한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영적인 세대로 바꿔내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세대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린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로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가르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영적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요 정말 힘든 세대를 사는 저들의 세대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보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 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전쟁 날까 두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안심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대를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바꿔서 내가 죽어도 정말로 이들 가운데 이런 부흥의 세대가 됐어 우리가 걱정한 대로 되지 않고 염려한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세대를 놀라운 부흥의 세대로 바꾸셨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피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석히 석히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석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부흥이 있죠 마지막 때 이집트도요 애국도 주님께 돌아와서 경배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때가 온대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이 마지막 때에 강력한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마지막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지금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힘으로 능원은 안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대 정말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서만 될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는 것이 힘으로 등으로 됩니까? 안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것은 지금만이 아닙니다 과거 120년 전에도 동의됐어요 선교사들의 무덤이었던 곳이 어디죠? 대한민국이야 그러나 누가 이 땅을 바꿔냈습니까? 그 당시에 답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말했던 언더우더 선교사님이 주여 제 조선 땅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 눈물의 호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전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땅 기독교를 배척하는 땅 고쟁이는 물러가라 외치는 대한민국이 순교자의 피가 많이 흘렀고 밑빠진 독에 물붙기의 일이었지만 계속된 선교사들의 썩어짐을 통해서 이 땅에 희생의 씨앗이 심겨졌고 기도와 눈물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영적인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적인 선교적인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됐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를 어떻게 바꿔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바로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미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수고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부정적인 마음만 드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십자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가 바꿔내려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뜻이요 이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가진 십자가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나를 온전히 던져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온전히 우리가 썩어지며 하나님 이 땅을 바꿔달라고 이 세대를 바꿔달라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바꿔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위해 기도로 썩어지고 헌신하는 우리가 선교사님처럼 순교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순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로 썩어지며 피흘림의 헌신에 이 수고가 믿음의 수고가 믿음의 헌신이 쌓이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차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변화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주님이 하실 때가 오겠지 뭐 이러고 막연히 기다릴 것은 아니라는 거죠 희망이 없는 폐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 이기적인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부흥의 세대가 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선택하며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시를 심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가로 합니다 아멘 심지 않고 그냥 뭔가 저절로 되길 원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대한민국도 그냥 거저된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정한 거죠 근데 뜻을 정하셔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희생한 거룩한 투자가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좌우협사랄게 인사해 봅시다 이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를 본받고 개인주의기여서 나 뭐 믿을 만큼 믿었으니까 남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냥 가면요 안 됩니다 뜨겁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요 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를 주의 나라를 위해 쏟을 때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해에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게 됐는데 저들이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이고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서 나오고 제사장들은 여러분 낭시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우리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이 울부짖으며 외계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역에 동참해가고 이 다음 세대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한 세대일 수 있는 이 세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인본주의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냥 저들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지신 예수님의 수고 사도바울의 좁은 문 좁은 길의 수고의 땀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된 거지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부터 돼야 됩니다 주님을 일하시게 할 강력한 헌신 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나를 못 받고 기도의 자리로 충성되게 만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한 교회에서도 찾아봐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신학교 갈 친구들도 별로 없고요 때로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며 이 시대를 바꿔버리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불을 가진 자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운 시대로 살고 있어요 주의 종의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눈에 얼만큼 들어오겠습니까? 항상 그 자리입니다 늘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교훈의 교훈을 더하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아시죠? 아하방이 우상숭배자입니다 그 아내는 완전 우상숭배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안 좋은 현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파성시켰습니까? 바로 엘리아라는 강력한 능력의 종을 그 영적으로 어려운 북이스라엘이라는 환경에 보내줬어요 이 능력의 종 엘리아를 믿음 좋은 유다에 보내준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우상 충만한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아를 파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를 깨울 하나님의 엘리아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녀들을 이것은 타락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패혁한 세대일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선지자들의 무덤이었던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가 죽었죠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절에 많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잡아 죽였어요 아하방은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선지자의 무덤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런 무덤이었던 곳이었고 나중에는 엘리아도 죽기를 구하는 강력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런 곳에 엘리사는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강력한 갑절의 능력을 열망하면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를 바꿀다면 엘리아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고 갑절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야 할 수 있다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베델에, 여리고에, 요단에 이르면서까지 끝까지 능력을 사모하더니 결국은 여러분 이 엘리사를 통해 엘리아의 갑절의 영감이 임해가지고 능력이 임해서 그 시대를 바꿔내는 하나님의 사역의 바턴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이 과림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 이런 이 다음 세대가 내가 봐도 답이 없는 이 다음 세대 힘들지만 이 다음 세대를 바꿔낼 수 있게 원한다고 바꿔내는 은혜가 있게 원한다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그 비전을 가진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이 다음 세대 가운데도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몸부림이 헛된 것 같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부응과 변화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줄로 믿느냐 우린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정하시고 선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가며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가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우리가 거룩한 기도원의 군사로 세워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이 세대를 고쳐달라고 이 세대를 바꿔달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몸부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대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사가 된 것처럼 이 세대가 다시 한번 군사처럼 하나님의 군병처럼 세워지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